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니 이거를 저기 은채센터 갔는데 한참 만지다니 내 기분 가래 고쳐주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뭐 땜에 그러는데 뭐 거면 시근이 안 걸린다고 남편이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시근이 몇 개 걸리는 것 같은데 뭐가 꺼지나봐 1시간 동안 만지다가 1시간 동안 만지다가 뭐 주세요 뭐 안 되니깐 막히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서 그럼 나도 똑같지 한번 시동이라도 걸어봐야 되니 다 알았어요 SS기 대신 치는 거라고? 네 치려고 해요 가수원에 골이 다 났어 이번 난리에 아 그래가지고 이걸 대신 치려고 이걸 대신 쳐볼까 하고 안 찍은 거라 해보니까 안되더라구요 네 헛들어 보세요 저쪽으로 가져가게 아 가수원이 뭐 골만 파여있으면 다른 피해는 없어요? 네 어떻게든 무너지고 뭐 한쪽같이 가수원이 골이 파졌어 아 목걸 쪽은 오늘 왜 있었을때 소독했는데 칼을 했는데 사자고 아 아 아 아 일단 저기잖아 시동이 안되고 시동이 되는 거 같아 되는데 꺼지는거 같아 커진다 꺼진다고 아 아 아 여기 다 뜯어다가 청소했겠네 응? 청소 그렇죠 다 했지 그런거는 아우 뜨겁네 막 시동을 걸어봐야지 아 이거는 이러면 하하 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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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봉 검석 금방 안됐으면 4시간동안 만졌으면 오늘 소독해야 되는데 아 아 기름을 언제까지 지금 넣었어요 거기서 거기 거기, 기름 거기거에? 거기서 넣어줬어요 다 빼내고 청소 다 하고 네 기하기 청소 이것까지 참고 다써 다 하죠 다 부네까지 해서 다 했는데 안되더라고 뭐 뿌라고? 아니 뭐 조막호일 불튀기 해주는거?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카브레다 카브레다인가 뭔가가 이상있는거고 이걸 뜯어봐서 다뤄봐야 안돼 이상있다 차라리 그랬으면 그냥 권쳐주세요 이랬는데 다뤄봐야 안되니 그거 어떻게 이래 15만원씩 한대는데 근데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애매할때 애매할때가 그래서 아예 혹시 안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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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맞네 그런거 갈고 이러는거 신랑이 와이가 내가 뭐 알아요? 나 심부름만 맞는데 혹시 또 기술이 똑같아요 아니 그래도 아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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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대축기가 소금씩 해갖고 대단 안대단 아우 진짜 오차로 햇빛나길래야 서로 타는데 휴 휴 휴 어 어디있어요 아 기계를 쳐다봐야죠 지금 욱마띠 이따 얻어먹고 왔어요 네 욱마띠 이따 얻어먹고 왔어요 욱마띠 이따 얻어먹고 왔어요 욱마띠요 저기 네 넘기기 수술이 된다 요걸 왜 먹어요 응 저 저기 그냥 가져간다고 아니 저기 뭐 뭐랄 쓸데없는것만 다 갖고와서 일만 시킨다고 이러면서 욱하네 아무 소리도 못했지 뭐 자기네끼리 막 떠들면서 그래 아유 우리 아내가 꼭 아니 뭐 돈 찍고 찔대보지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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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가 통화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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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약 청소한거 맞으세요? 몰라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만졌어요? 지저분한데? 굴고 6W인지 4W인지 1시간 정도 했어요 근데 그분은 여기 와있어 어제 그렇게 전화를 안받으시던데 토요일날 기약 다시 한번 빼가지고 기름이 안내려온다 네? 기름이 안내려와요 기름이 기름이 없어서 안내려오나? 기름이 있는데 기름이 없었는지 기름이 없어서 기름이 없어서 나빴으니까 기억이 좀 상쾌해 아이고야 아 저희 안에 와서 커피 한잔 먹어도 돼요? 네 들어가세요 아 와 아 아 으 으 으 으 네 ıyoruz 식당 생크림 소금 햄버거 잔치 아니면 냄비 생크림 새우 햄버거 쪼끔 집게 식동 마늘 마늘 밥 뺨 내일 오셔야되요 그럴게요 6시까지 하세요? 네 아 내일 다이빙이 좀 사서 하시지 청소했나? 짚고기가 많은데? 이건 뜯지 않은거에요 예 저번에 pound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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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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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써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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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만들어놨네 연장 하나 버렸다구 몇시에요? 35분 아유 기름지 한번 가져왔는데 여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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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잘어 왜 안맞아 네? 아니야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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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싣고 가야되는데 기름 냄새 차에 엄청나겠네 그냥 얘 가져가세요 그럼 얘 가져가면 되지 얘 가져가면 이거 싹 날라가자 소독해야된다구요 오늘 못하면 내일 새벽이라도 해야되요 못건치면 못갖고 가지만 굳힐 수 있으면 갖고 가야지 몸 다르기 요새 소독을 못해갖고 대인이야 SS기로 하는데 이 골이 탁탈 좀 더 넣어야 되는데 탁탈했어 진부한데 공중 썼어 휠타가 조금만 넣어라 조금만 넣어라 이사람이 기가 얇어갖고 누가 몸 기계가 좋다 이만하도 살라고 아 이거 좋은거지 그건 아니 샀으면 좀 응용을 잘해갖고 잘 써야되잖아요 네 원하면 그냥 아니 난 이거는 가수체계 논에 한다고 그럴박속에 가수원에게 뿌리는건 아 좋대요 가수원에 뿌리면 가수원하는 직원이 아 우리 신랑이 철도역에 다녔거든 이제 올 6월달에 퇴직했지만 근데 거기서 다니면서 농사짓는 분이 아 이거 좋다고 신랑보고 아이 몸님 이거 좋으니까 이거 사라고 그래 놓으니까 또 지가 얇먹을꼬 그거 못사갖고 나 안달 망오리를 짜오다니 일년도 못쓰고 체백원 안 아무것도 SSD 하다가 이걸 내면 그러니깐요 신부해줘요 등에 질물죽을 많이 해야되는거니까 그래서 그런지 시다짬때 이게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워낙 풀략 죽이는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놓고 안써 남들 그거 좋다고 잘하는데 이 수약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모른대요 어휴 두꺼운 거나 두꺼운 거나 와이야가 끄다 꺼졌다 하면서 이렇게 먹었네 이거 뭐 벌밀해 이거 쩔쩔 쩔쩔 됐어 이제 힘 받았어 됐어 정말 이거 마루야 좀 꽂아 이게 급해졌다 마루야 꽂아 끌렸어 죽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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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진 칼랑한테 전화해봐야지 안되네 쓰고나서 이거는 갈리자라 되요 싹 빼버리고 태워놓고 그래야지 그것만 잘 갈리하면 되는거에요? 자기름만? 풀략도, 풀략, 아니 풀략도 그렇다라 다그래요 촬영을 잘 해야되는데 촬영도 오망으로 하고 이거 왜 촬영이예요? 네? 왜 촬영이예요? 유튜버요 유튜버요 너무 잘생겼어요 여기 여기 상아콜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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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요청 요청 놀이네 요청 요청 오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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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무거워 죽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얘가 좀 무거워. 무거워.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